안녕하세요 투투월 회원님들 트럼펫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펫의 출발, 첫소리, 어택이라고 하죠 숨을 쉬고 다시 나갈 때도 어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첫소리 출발만 좋으면 그 한 문장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첫소리가 자신감이 없으면 그 음악은 연주하는 자체가 자신감이 없는 음악이 됩니다 제가 혓대기에서 소리내는 방법을 많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짤막하게 첫소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소리는 첫소리를 출발하고 내가 어디로 갈 거냐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그죠? 악보에 의해서 그럼 올라가는 것은 바람을 다 밀어주고 내려가는 것은 감소를 시키면 되는데 너무나 안되죠 첫소리를 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그 음악의 진행에 따라서 내 호흡을 같이 써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 회원님들이 연습하실 때 첫소리 연습을 잘 안 하세요 그리고 제가 특툴 네이버 카페 연주 점검 방에서 보면 이 80% 이상이 정확한 첫소리를 못 내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보통 첫소리를 내라고 하면 바람의 위에서 먼저 나온 다음에 입술이 떤다 절대 트럼펫은 그러면 안됩니다 내 호흡이 나오면서 이 입술은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 처음 보는 악상기호일 겁니다 자, 이 기호가 마르텔라토 즉, 망치로 딱 내리찍듯이 소리를 강하게 내라는 이 액센트 중에서 가장 강한 액센트를 뜻합니다 트럼펫 첫소리가 잘 안 나시는 우리 회원님들은 지금부터 망치로 내려찍는 기분으로 딱! 딱! 내 호흡으로 입술을 딱! 딱! 자, 이 기분은 어떤 것이냐 망치!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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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다음에 호흡으로 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트럼펫을 연주할 때 첫소리는 거의 다 중음 밑에 있습니다 즉, 저음이죠 이 고음으로 시작하는 연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옥타버 도시라솔파미래도 이 안에 낮은 시 라까지 솔로 시작하는 노래도 우리 트럼펫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첫소리를 잘 내고 이 음악의 진행, 연주의 진행에 따라서 호흡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소리를 왜 자신 없어 하느냐 내가 이 악부의 소린지, 민지, 랜지 거기에 대한 내 호흡을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음의 높낮이에 따라서 내가 나가는 호흡의 세기와 양은 다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안 지키고 있어요 그냥 첫음이 솔인데 본지 솔인지 이 겹이 아니고 여기서 출발이 되고 나가는 호흡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아니면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잘못된 것 음을 따라가는 것 오바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음을 따라가면 그냥 넣어 총알처럼 나간 총알 관역에 잘 맞게끔 그죠? 출발을 겨냥을 해서 해놓고 제가 항상 이렇게 열지 않습니까 열어주세요 어디가니 따라가자 이 말라는 말 제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자 요거 맥주 따는 병맥주 따는 오픈원입니다 저음 중음 고음 낼 때 안 보셔 그죠? 내 입모양은 다르다 저음 여기 그냥 보이시죠? 넓죠? 중음 작아졌죠? 조금 더 고음 고음 자 바람 나가는 소리가 들죠 이렇게 바람이 나가야 되는데 나가다가 이렇게 붙어버리는 경우 그럼 막히는 거예요 바람은 시원하게 원하는 만큼 시원하게 나가야 돼요 자 이거 비주얼라이저 이거 비싸더라고요 근데 제가 맥주찌가들이 요거 있더라고요 저 지금 그 트럼펫 피스하고는 똑같지가 않지만 얼마든지 내가 나의 입술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가 호흡의 상태가 어떤데 어떤 소리가 나는지 자 바람이 막치면은 안 돼요 쏴아줘야 된다 그리고 이 어택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이렇게는 잘 될 거예요 한 번에 그냥 빼고 입을 벌려 보세요 버징 소리가 났죠 그리고 금방 벌렸으니까 없어졌지만 그것을 이 호흡을 그대로 밀면은 그러면 이게 큰 소리죠 이 소리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잘 떨리게 안 될 때는 내 호흡으로 입술을 여는 훈련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첫소리를 땅 뚜아 뚜아 뚜 뚜 뚜 뚜 뚜 그래서 민다 뚜 뚜 망치 뚜 뚜 뚜 뚜 뚜 밀어 뚜 뚜 뚜 뚜 뚜 밀고 따라가지 말고 뚜 뚜 따라가지 말고 놔준다 화살 멀리 쏘는 화살 총알 날아가잖아요 스스로가 확인하지 마세요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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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똑같은 느낌의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처음을 시작하시고 이제 올라간다 음의 진행이 그러면 그 호흡으로 그냥 운지만 한다고 생각해서 올라갈 때 그냥 바람을 너무 콱콱 주지 말고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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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지 말라고요 그냥 보내 내려온다 툴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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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확한 음정이 안 나오고 바람 소리가 나는 경우 섹스폰을 하면서 트럼펫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섹스폰의 주법은 호흡으로 서브톤, 바람 이러한 피크닉이 있어요 그렇지만 트럼펫은 그런 악기가 아닙니다 약간의 밴딩과 정확한 출발 출발하는 거를 망치로 땅땅 이렇게 연습을 좀만 하시면 그리고 저음, 중음, 고음 이 생각이에요 바람의 속도, 소리가 다르죠 그것이 뭐죠? 여기서 올라가는 압력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금방 됩니다 소리가 어느 정도 나신 분들은 망치 땅땅 좋아 땅땅 땅땅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된 다음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자, 따뜻한 봄날 트럼펫 더 건강한 트럼펫 만들기를 지원합니다 꽃구경도 같이 하면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